안녕하십니까 공조냉동설비기사 담당하고 있는 마용하입니다 2022년도 올해 시험과목이 바뀌었죠 필기시험이 그래서 첫 한 해가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조금 이제 그 22년도 올해 했던 문제를 기초로 해가지고 조금 차이 나는 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우선 거기 가기 전에 이 공조냉동기사 자익증을 취득하게 되면 어디로 취업을 나가느냐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게 취득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취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계, 전기, 전자 등 모든 산업 분야라는데 알기 쉽게 얘기해 가지고 모든 산업 분야다 공조냉동은 말 그대로 뭐가 되냐면 더울 때는 어떻게? 시원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공조냉동이거든요 60년, 70년대만 해도 이게 하나의 사치품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가 되냐? 필수품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사용하는 것에 지금 보게 되니까 모든 산업 분야라는데 이 광범위한 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이 공조냉동은 인체를 위해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있고 기계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있습니다 산업용과 보건용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죠 그러면 가까운 실내로 우리가 자주 유의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은행입니다 은행은 딱 들어가게 되면 1년 365일 어떻게 해야 되냐? 온도가 시원하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따뜻함을 유지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은행의 모든 기계를 컨트롤해 주는 전산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항상 1년 내내 항상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점력으로 항온항습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일정한 기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다운이 되게 되면 모든 은행 업무가 마비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공조냉동이 전산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보면 상업용했습니다 제품의 저장, 유통 저희 동네에 이렇게 보면 무슨 택배 회사들 큰 게 두 개 있는데 그 안에 물류창고 안에 보게 되면 터보 냉동기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류창고 내에도 일반 온도에 관계없는 제품도 있지만 온도에 민감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물류창고에 들어와서 냉동, 냉착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어디입니까? 상업용에 쓰인다는 얘기죠 반면에 우리 서울 시내 오대도 광역시 이런 데 보게 되면 큰 빌딩도 서 있잖아요 빌딩들 사람 근무하게 좋게 만들어 줘야죠 바로 뭐가 됩니까? 건물 시설 관리 쪽에 공조냉동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원용과 기기 제조 공사 현장 감리에서 이쪽에도 전부 다 누가 들어간다? 공조냉동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들어갑니다 특히 감리 쪽은 나중에 어디요? 여러분들이 기사 따시고 기술사까지 따게 되면 이런 현장에 나가서 감리까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 굉장히 캐리어를 쌓게 되는 거죠 이런 공조냉동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자격을 시험 볼 때 무조건 다 응시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학력과 경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응시할 수 있는 것은 기능사입니다 그 기능사 위에 산업기사가 있고 기사가 있죠 그래서 나온 거 보게 되면 기사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 관련 학과입니다 소위 말해 가지고 관련 학과 공조냉동 원래 관련 학과 없습니다 지방 같은데 또는 어떤 곳에 가게 되면 열냉동학과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주로 뭘 하냐 대형 냉동기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주로 식품 쪽에 관련된 냉동을 많이 하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관련 학과는 어디에 해당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조냉동 기사 자격증을 딱 취득한다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면 공조냉동 기사 이게 아니라 공조냉동 기계 기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격증이 그래서 관련 학과는 바로 어디 갔냐면 4년제 대학의 무슨 과? 기계과 학생들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4년제 대학의 기계과 학생들이요 그래서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졸업 예정자는 4학년을 얘기하겠죠 또는 2년제 대학을 졸업 후 2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건 아무과나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역시 기계 쪽에 관계되는 과가 되겠죠 실무 경력이 얼마 이상? 2년 이상이 있어야만이 응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기사 취득하고 역시 얼마 경력이 있으면 된다? 현장 경력이 1년 이상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아예 학벌 관계 없습니다 그냥 이 계통 분야에 최소한 몇 년 이상? 4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으면 응시가 됩니다 이런 조건 4가지 조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해당되면 바로 뭘 볼 수 있다? 기사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산업기사는 2년제 대학 역시 관련학과죠 기계 쪽에 관련학과 졸업 예정자 또는 기능사 취득하고 몇 년 이상이요? 1년 이상 기능사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취득하고 최소한 1년 이상 있으면 산업기사를 볼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실무 경력 몇 년이 돼야 되고 공제냉동 관련 실무 경력 역시 4년 이상이 있게 되면 뭘 볼 수 있다? 산업기사 볼 수 있죠 응시 조건입니다 그럼 시험 감옥을 한번 살펴봐 보죠 기사는 4개 감옥입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5개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바뀌어가지고 4개 감옥으로 줄어들었죠 자 그게 보게 되니까 에너지 관리, 공존행동 설계, 시운전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공사관리에서 4개 감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이 에너지 관리라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해 주냐 예전에 바뀌기 전에 이름을 얘기하면 여기가 바로 뭘 얘기하냐 공기조화입니다 시계선 공기조화 쪽을 에너지 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공존행동 설계하고 나온 이쪽이 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냉동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전에 2021년까지는 5개 감옥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연력학이 추가되는데 연력학이 없어졌어요 바로 이 냉동에다가 플러스 뭐가 나온다? 연력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되는데 냉동이 대체적으로 몇 문제 정도 됐냐면 20문제 중에서 대략 15문제 정도 나옵니다 시험 유형에 보니까 그것도 22년도에 1회, 2회까지만 문제가 오픈이 됐고 3회 때부터는 이제 오픈이 안 되죠 그래서 1회, 2회 문제를 추정해 보니까 대략 여기가 한 15문제 정도 그다음에 얘가 한 5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연력학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시운전 및 안전관리하고 나왔어요 여기서 시운전 및 하고 나왔는데 이 시운전은 예전에 감옥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가 된다? 전기가 됩니다 전기 그다음에 안전관리는 바로 뭐냐?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세 군데라고 봐야죠 첫 번째 고아가스 쪽의 안전관리 이 공전 냉동 자유증이 자유증을 취득하고 나면 어디서 안전교육을 받냐 전기교육 받고 이러는 게 어디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공전 냉동이라고 그러지 않고 고아가스 냉동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어디냐? 산자부지검 산업자원부 이쪽에 해당이 돼가지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온다? 고아가스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안 나왔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뭐가 나오냐? 산업안전보건법이 나오고 시작합니다 물론 많이 나온 게 아니고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용 합리화법이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전기가 한 15문제 정도 나오고 안전관리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유지보수 공사관리하고 나는데 이것은 예전 과목으로 얘기하면 바로 뭐가 되냐? 배관공학입니다 얘는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예전과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이렇게 4개 과목이 나온다니 다시 한번 얘기해 들으면 에너지관리는 공기조화는 공기조화 분야가 책을 보게 되면 실제 책을 보게 되면 몇백 페이지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공부하셔야 하느냐? 제 책은 줄이고 줄여놨는데 그것도 다 물론 습득하면 좋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뭐가 된다? 공기조화는 어느 쪽? 앞에 기초 분야 습공기선도 나오는 그 기초 분야까지 중점적으로 공부 좀 많이 해놓으시면 되고 공조냉동 또 뒤에 분야는 어려운 분야 자동제 이런 쪽은 한두 문제 정도 나오고 열다섯 문제 중에서 그 열 문제 정도가 어디에서 나오냐? 냉매까지 앞에 기초 분야 많이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 몇 문제예요? 80문제예요 각 과목당 20문제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0문제입니다 80문제 얼마를 맞아야 되느냐? 60% 48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3개 감옥 60점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그런데 얘가 유지보수 여기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7문제 맞았다 잘못해서 답을 한 가씩 밀려 쓰다 보니까 7문제 맞았다 그러면 불합격이 됩니다 즉 뭐냐? 과목낙제가 있는데 과목낙제는 최소한 몇 개? 8개 이상 맞아야 됩니다 40% 이상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과목낙제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최소한 8개 이상 맞이고 전체는 몇 문제예요? 48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에너지관리와 공기조화 이쪽 두 개의 과목은 어디에 연결된다? 2차 주관식 문제 쓰는데 연결이 됩니다 반면에 시운전과 유지보수는 연결이 안 되죠 배관은 약간은 플러스가 되는데 그거는 공기조화 쪽에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과목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놓으셔야 돼요 1차 할 때도 여기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점수 따기 위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히 전기 같은 경우 어렵다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엄청나게 전기기사 공부하는 학생들 같이 엄청난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일반 전기하고 자동 제어의 기본적인 거 나옵니다 강의하면서 나오는 그런 정도만 공부하시면 시험 문제 점수 따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반면에 산업기사는 바로 뭐가 된다? 공기조화 설비 여기 에너지관리는 같은 겁니다 이름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냉동, 냉장 설비, 공존 냉동 설기 이거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설치, 운영이 바로 뭐냐? 이 두 개의 과목입니다 이 두 개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60문제가 나옵니다 60문제예요 몇 문제 이상? 36 60%니까 36문제 이상 맞으면 합격이 됩니다 필기시험은 이렇게 유의가 돼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니까 산업기사 하는 분하고 기사 하시는 분하고 같은 내용 공부하는데 용어가 이렇게 틀려놓으니까 뭐가 엄청 다른 줄 아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름만 바꿔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험 과목의 실기를 보게 되면 기사는 뭐가 되냐? 주간식 필답입니다 100점 만점에 6점입니다 그래서 공존 냉동 설계 실무 2시간 반을 주죠 올 한 해 2022년 한 해 시험 문제 본 학생들이 실기시험을 보고 나와서 이구동수원 하는 얘기가 15문제 중에서 통상 14문제 정도를 적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출문제 제가 뭐 쪽집게가 아니고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서 정리를 많이 해드려서 그렇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기사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한 거 연습만 좀 하시면 충분히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산업기사는 주간식 필답이 아니라 작업형입니다 동간 작업이에요 강간에 구멍 뚫고 강간 양쪽에 큰 화샤 작은 화샤를 철용접을 하고 구멍 뚫은 데다가 동간을 끼워서 철과 동간을 갖다 신주용접 황동용접이 되죠 그리고 구부리고 모양 잡아서 그 다음에 긴노 은납댐이라고 그러죠 용접을 해서 치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0mm 이내에 되고 그래서 작업을 합니다 다 해가지고 나중에 압을 걸을 때 세지 말아야죠 이 작업해 주는 게 바로 동간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여기서 냉동기 종류 냉동용 공구들 이렇게 나와서 용도 이름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두 개 합쳐서 역시 몇 점? 60점 이상 나오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방법 학습방법에 들어가서 공존행동 설계 에너지 유지보수 시운전 안전관리 하는데 책에 보게 되면요 이 순서대로 안 하고 에너지관리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왜? 산업인력관리공단 순서대로 해주니까 두 번째가 이예요 세 번째가 시운전 이쪽이 나와 있고 네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 맞춰서 이렇게 해놨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로 하세요 바로 뭐 하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움이 뭐냐 이 공존행동에 아예 처음부터 공부하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다가 이 자식증 따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꼭 알아 놓으셔야 될게요 이분들이 펜을 놨다가 다시 한 번 보면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공부할 때 그래서 기초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부터 먼저 들으세요 두 번째 과목을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압력, 온도, 열 이런 종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열의 이동이라든가 열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고 단위가 나오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기초를 많이 잡고 가셔야 돼요 특히 SI 단위가 요새 나오기 시작하는데 공존행동에서 SI 단위 나오는 건 한정돼 있습니다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외우라고 하는데 안 외운 사람들이 나중에 뭐냐 SI 단위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 하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나오는 게 이 손가락으로 꼽는 겁니다 그것만 컨트롤할지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그것을 안 외우죠 공존행동에서 기초를 잘 잡으시고 에너지로 넘어가세요 에너지로 가세요 그러면 공기조화가 수월하게 해결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배관 공부하고 마지막에 뭡니까 전기는 제가 요점 정리를 해서 많이 해 드립니다 외우고 나가시면 시험 문제 크게 어려움 없이 실패 없이 해 나갈 겁니다 바뀌고 난 올해 학생들 필기 시험 봤을 때 100점 만점에 이게 요게 80문제겠죠 80문제에 48개 이상 맞으면 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몇 개 맞냐 70개 이렇게는 못 맞고 60 몇 개씩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요쪽하고 요쪽에서 이제 점수가 15개 12개 사이로 왔다 갔다 했나 보더라고요 관계없습니다 2차에서는 이 분야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분야를 조금 열심히 해 놓으세요 그래야 2차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 드렸는데요 또 공부하시다가 의문하는 점이 있으면 여기 Q&A 해가지고 질문하는 데 있습니다 올려주시면 제가 아는 방법대로 설명 답을 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간혹 가다가 밑뜻 끝없는 질문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현장에서 쓰이는 거 A냉동기에서 열량이 어떻게 제거되는 겁니까 하고 쫙 올립니다 하면 조건도 없이 저는 그런 건 참 답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 한국가스안전공사 쪽이라든가 아니면 제작회사 냉동기 제작회사에다가 연락하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주로 뭐가 되냐면 학습하는 데 공기조합 및 냉동 이쪽 자의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데 그런 분야 좀 신경 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믿고 따라오세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